자, 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,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. 2021학년도 9월 학년 평가 고1 과정, 수반부 16번부터 풀이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이 빠른 풀이 아이패드로 풀어서 캐스트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조금 더 스피디한 풀이 원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16번부터 진행해 볼게요. 16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1이 있고요. 이것은 2x-y 플러스 1은 0이에요. 그리고 L2도 있습니다. 이것은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고요.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직사각형이 있다. 그림이 아주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L1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죠. L1이 있고요. 그 다음에 L2도 있습니다. 여기에 L2, 이 녀석이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는데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2차함수에 내접시키기도 하고 다른 도형의 여러 가지 내접시키기도 하는데 이렇게 직선에 내접하는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선생님이 이 사각형의 넓이 혹은 둘레의 길이에 관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라고 했었죠? 오른쪽 위의 점이에요. 그래서 오른쪽 위의 점을 체크를 해놓을게요.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a, 라고 잡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. 그럼 바로 높이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이제 가로의 길이만 뽑으면 되는데 여기 l1 위의 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녀석이 y는 2x 플러스 1인데요. l1 위에 누구를 대입해야 똑같은 y값이 나오냐 그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 2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나오냐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x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란 사실도 알게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럼 여기 좌표가 누구라고? 여기 좌표가 누구냐면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었다라는 거죠. 이거 콤마 0임을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a니까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다 찾았고 문제에서는 넓이의 최대값 고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따라서 넓이, 가로의 길이를 만들어 볼게요. 가로의 길이는 a에서 이 값을 빼시면 돼요.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빼겠습니다. 됐어요? 자, 그럼 통분하시면 2분의 2a에다가 부호가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. 그럼 2분의 3a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3에다가 a 마이너스 1로 바꿔주겠습니다. 됐어요? 자,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겠죠.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넓이 넓이의 경우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시면 되니까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앞으로 빼시고 a 마이너스 3에다가 여기서 a 마이너스 4 이렇게 확인되겠죠. 됐습니까? 인수분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1과 4의 중간값 얼마? 2분의 5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1과 4의 가운데값 2분의 5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거지. 됐습니까? 네. 자, 그럼 따라 대입합시다.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5 마이너스 1 하시면 2분의 3이 되고요. 그 다음에 2분의 5 마이너스 4를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는 결국에 8분의 27 만들어져서 정답 몇 번이다? 5번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. 됐어요? 이거는 뭐 16번 수준에 나오는 딱 그 정도 그 정도 문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확인을 하겠습니다.